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단원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노우처럼 불말, 볼수레,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아처럼 주님의 거룩한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아 대학교, 유난티드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처럼 온 교회 위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망에서 보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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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